KB국민은행 바둑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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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아마 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이혼영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난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바둑을 좀 무리스럽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적이 좀 나쁜 것 같습니다. 이혼영 선수가 그래도 2라운드에서 유일한 1승을 거둬준 선수이긴 하거든요. 자 이번 2016 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혼영 선수 하면 그래도 오랫동안 이지명급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지명급 선수인데 랭킹이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44위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런 이 정도 성적을 거둘 선수가 아닌데 뭔가 지금은 본인도 아마 지금 왜 바둑이 요즘 안 되는지 찾고 있을 겁니다. 기사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를 잘 극복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연 선수 대 이원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원영 선수가 지금 선수들 중에서 나온 선수 중에서 가장 치열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일단 기풍이 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세돌 선수나 뭐 이런 기사 이런 선수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인 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싸움을 많이 해요. 네 그럼 확실히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이세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본인의 수익기나 능력으로 극복을 하는데요. 극복하는 것이 일반 기사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현영 선수 일단 협공을 했어요. 물론 붙여서 도는 수도 많이 도어지는데 지금 이현영 선수의 높이간 미니 중국식 보석인데요. 높은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좀 인색적인 진행인데요. 이현영 선수는 역시 좀 체력의 큰 모양 형태를 펼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붙이면 두 칸을 벌려서 전투가 되는데 이 높이 있는 것이 이 포석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이상했던 지현영 선수죠. 손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수부터 시작해서 협공, 두 칸 벌리는 것까지 이 포석에 대해서 나름 연구가 돼 있는 겁니다. 과연 이현영 선수의 생각이 어떤지 실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현 선수도 역시 누구보다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네 나현 선수도 참 꾸준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지난 포스코 캠텍에서는 일지명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좀 순위가 바뀌었어요. 약간은 냉킹도 좀 떨어졌어요. 마음이 좀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김성룡 감독이 우리는 일지명자급을 두 명 가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했었거든요. 나현 선수는 일단은 바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현 선수가 이렇게 자신감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소극적인, 내성적인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바둑도 좀 적극적인 수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오늘 두 선수 손길이 좀 빠릅니다. 두 선수 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국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포석도 어느 정도 서로 같이 연구가 되고 있죠. 일단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대국을 하거든요. 오전에 오후에는 같이 연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일주일에 5일을 매일 한 판씩 대국을 하기 때문에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끼리는 대국수가 엄청나다고 봐야죠.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 기전에서의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나현 선수가 앞서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뭐 2승 1패 3판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뒀습니다. 이쪽 협공을 했어요. 거의 뭐 쉬지 않고 뒀는데 여기까지 지금 연구가 된 겁니다. 한 칸 높은 협공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수운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그런데 아래로 있을 때 이렇게 날짜로 하는 것은 주위가 굉장히 강할 때 이수 두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있는 것보다 위 있는 것이 왠지 좋지 않습니까? 날짜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싸움 자체가 유리한 싸움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붙인다든지 하면 물론 치받고 넘어가는 것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젖히고 단수를 치고 빠져서 싸우는 것 두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변화라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두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 돌이 이제 굉장히 좀 무거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붙여서 행마를 한다든지 뭔가 좀 다른 행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연 선수가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BGF 리테일 CU팀이 처음으로 바둑리그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경기 펼치고 두 번째 지금 경기인데요. 감독을 맡고 있는 백대영 감독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라운드에서 첫 번째 대결을 펼쳤었잖아요. 호된 신고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저희 팀이 1대4로 패하긴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저희 감독으로서 이제 첫 번째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시합이었고 뭐 저희 선수들 그래도 전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전략을 오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팀에 대한 전략이요? 네 평가와 전략을요. 평가 포스코 캠텍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포스코 캠텍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짜임새 있는 강팀인데 포스코 캠텍도 지금 일단 출발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9위 결정전 비슷하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은 저희 팀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포스코 캠텍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적 거두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락스타 선수를 기용했을 때 송상훈 선수를 기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승리를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좀 끊어져서 잘 못 들었거든요. 송상훈 선수, 락스타 선수를 기용을 했잖아요. 오늘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실까요? 송상훈 선수가 최근에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쪽에서 변상일 선수 혹은 최철환 선수가 이제 일장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모더로 송상훈 선수를 냈습니다. 잘 맞췄네요. 오늘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역시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일단 한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독은 사실 언제든지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 감독이 흔들리면 그 팀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백대원 감독은 참 안정감 있고 좀 선수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감독으로 보입니다. 나연 선수 잘 안 두는 수를 뒀네요. 간명하게 한 칸 뛰는 수 선택했어요. 여기를 둘까요? 어쨌든 이 형태는 나중에 여기를 두고 늘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 아래서는 짐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망을 가야 돼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두는 것은 상대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답답해요. 아주 나쁩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열분 자리인데 열분 자리를 밀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것은 백의 실패입니다. 지금 배석상 흙이 좀 편안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나연 선수가 이렇게 뒀다는 것은 백도 이런 식으로 행마해서 충분히 나쁘지 않다. 뭔가 자신감 있어서 뒀을 거예요. 이거는 이쪽이 좀 얇아 보이고요. 나를 자는 이수가 또 이 자리가 너무 보이거든요. 실전은 그냥 나를 자겠습니다. 교환을 안 하고 갔네요. 나눠가는 것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이쪽이 두고 이렇게 끊어서 두는 수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 결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이 씁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나연 선수가 상당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원영 선수의 착점을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포스코 캠텍의 감독 만나보도록 하죠. 김성룡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라운드 끝난 상황에서 좀 초췌해 보이세요.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 뭐 감독하기 힘듭니다. 아주 힘들고요. 처음 출발이 좀 안 좋아서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지명급을 두 명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네, 일지명 두 명인 줄 알았더니 한 명이 영 일지명 역할을 못하네요. 근데 뭐 항상 지난해도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최철환 선수가. 근데 후반기에 아주 좋았거든요. 긴 승부니까요. 천천히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연패에서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오늘의 오더랑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오더를 잘 못 믿게 되는데 제가 1국하고 2국때도 사실 오더가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저희는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번 3국 오더가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오던데 오늘도 이 오더대로 갈지 안 갈지 제가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오더가 좋아도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잘 못 믿게 되네요. 그러면 살짝 기뜸을 좀 해주세요. 정말 좋은 오던데 몇 승 몇 패를 예상하시는지. 아니 뭐 항상 오덜 짜면은 항상 오더는 3승 2패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뭐 4승 1패나 그다음에 뭐 이런 승은 항상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3승 2패 정도 할 수 있는 오더면 최선을 다한 오더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팀이고 지금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인데 초반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제 겸손하게 마음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 시즌도 어떻게 랭킹 어디까지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가 굉장히 뽑았을 때 아주 지금 선수들 몇 면이 좋아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2연패 당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요. 시즌은 길고 승정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올라간 다음에 인터뷰 시켜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 국민의 바딘 리그 3라운드 1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캠텍 대 BGF 리테일 시회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성용 감독도 참 기분이 지금 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짓궂게 제가 질문을 좀 했었는데 사실 뭐 김성용 감독 말이 맞죠. 조금 좋아진 다음에 인터뷰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괜히 이럴 때 한번 궁금하잖아요. 뭐 좀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힘내주길 바라고요. 여기를 한번 하고 나서 들여다본 수도 재밌네요. 교환을 해달라. 교환을 해주고 한 칸을 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겠다. 물론 이 교환 자체가 이제 흙을 집을 확실히 지어주는 수이기 때문에 자세에는 100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현영 선수 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100도 뭐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에요. 여기 들여다본 수도 좀 애매한 데 하나 가 있거든요. 만약에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네, 있는 수는 없어요. 이건 나와서 끊으면 아주 안 됩니다. 악수라도 이 교환은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나현 선수도 집에 굉장히 민감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집을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찝고 이런 교환 좀 내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으면 해야죠. 또 이현영 선수가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더 연결하는 것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기 끼우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나현 선수의 장점이 그 모양 모양에 대한 이 판단, 형세 판단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본인이 바둑이 잘 됐다, 나쁘다 이런 판단이 빠르면서 뛰어난 선수예요. 나현 선수도 역시 2014년도에는 물가정보배 우승을 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천원전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거머쩌본 적이 있는 기자들은 확실히 조금 다르죠. 정상을 누려본 그런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세계 무대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현 선수와 이현영 선수의 차이는 나현 선수는 중국의 인류기사들이 일단 인정을 합니다. 나현 선수 만나면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그만큼은 이름이 알려졌다고 봐야죠. 이현영 선수는 본선 무대에서는 활발하게 활약을 했는데 뭔가 이거다 하는 두각을 나타나지 못했어요. 지금 세계 무대에서도 이현영 선수가 그렇게 예선전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선수들한테 1패를 잘 당해요. 왜 1패가 잘 당하는데 제가 옆에서 가끔 보면 바둑을 쉽게 쉽게 돌 수가 있는데 너무 무리스럽게 바둑을 짜놔서요. 일단은 본인보다 약한 어린 기사들한테도 잘 집니다. 안정감이 없으면 꾸준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요. 이현 선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상했던 진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기사들마다 하나씩 조금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것만 잘 극복한다면 큰 기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얇아요. 여기 얇은 것을 이렇게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통해서 지키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뛰면서 완전히 지켜진 겁니다. 크게 만들어가겠지 않겠네요. 행마법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지금 백이 마땅한 공격이 되지 않는다면 흙도 상변에 빨리 손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손은 별로 안 보여요. 이 모양은 어차피 얇은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버리면 됩니다. 가볍게 볼 수 있네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는 너무 두고 싶은 자리죠. 네, 일단 기분 좋습니다. 오늘 뭐 이현영 선수 좀 그래도 자신감 있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캠텍의 나현 선수 대 BGF 니테일 씨의 이현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저희가 실시간 승부 예측을 해봤습니다. 국가대표, 지금 의외로. 정반대예요, 지금. 국가대표에서는 오히려 이현영 선수의 손을 좀 들어줬어요. 네, 흐름이 좋다는 느낌이고 저 정도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흐름이 좋다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은 역시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8대 3대입니다. 너무 심한데요. 자, 일단 지금 초반 느낌은 이현영 선수가 좋아하는 바둑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낼 때 좀 더 냉정한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인기 투표 같아요. 아니요, 랭킹을 보기 때문에. 아, 랭킹으로 분석을 하는 거군요. 랭킹과 상대전적 이런 거 다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현영 선수의 손길이 굉장히 빨라요. 좀 자신도 있고 뭔가 거침없이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현 선수가 조금 시간을 더 많이 사용을 했고요. 초입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현영 선수. 사실 이현영 선수가 그렇게 해줘야지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그냥 끈끈하게 집바둑으로 하면 나현 선수 굉장히 강해요. 차분합니다. 지켜두네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아직까지 초반전 흐름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바둑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강동윤 선수와 윤찬희 선수 바둑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BGF 리테일시의 주장입니다. 강동윤 선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 바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윤찬희 선수가 그날이 왔는지. 일단은 굉장히 재미있는 수 모양이 좀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접전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눈목자로 걸쳤는데 한 칸을 띄었고요. 나를 자로 가니까 이 한 칸 쉬운 수를 뒀습니다. 잘 안 두는 순데. 윤찬희 선수가 시도를 했습니다. 찌르고 막으니까 이쪽을 젖히고 누른 거예요. 누르니까 호구까지 쳐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흑의 단수에 강동윤 선수가 건너가는 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사실 뭐 흑도 별거는 없네요.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여기 나가는 맛도 아직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뭔가 윤찬희 선수가 적극적인 행마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게 실속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출기 한번 사용합니다. 윤찬희 선수. 강동윤 선수는 역시 인류 선수답게 기복이 거의 없어요. 꾸준합니다. 자기 바닥을 두는 선수고요. 윤찬희 선수는 얼마 전에도 농신배에서도 선수로 뽑혔고요. 딴 데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꾸준히 하면 좋은데 가끔 보여줘요. 오늘이 그날인지. 항상 평상심을 갖는다는 걸 꾸준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꾸준히 해야지 인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인류 선수가 될 수가 없죠. 마음이 그만큼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고 잘 잡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윤찬희 선수가 손을 돌려서 우상기 쪽, 우하기 쪽을 먼저 결정을 짓고 있어요. 일단 선수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선수죠. 그럼 뭐 여기는 끊어서 둬야 되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잡는 것까지 예상이 됩니다. 집으로는 이득을 좀 봤어요. 나중에 맛은 약간은 나빠요. 화변 쪽에 응수를 하긴 해야 되겠죠? 지금 자아 쪽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민은수가 언제든지 선수라서 수는 안 나요. 내우 교환이 이렇게 되면은 민은수를 두면 이 두 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민은수를 두 개는 실은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대로 좀 방치를 해두고 손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손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반대편에 있는 흑돌이 움직여서 싸우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뭐 움직인다든지 해서 백돌이 이런 데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는 나가는 수가 성립해요. 이렇게 나중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당장은 뭐 율로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는 수가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둬서 너무 집 손해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망한 꼴인데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결행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 2국도 승부의 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55대 45로 백이 조금 우세하다. 네. 일단은 뭐 역시 국가대표는 이제 이름을 보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죠. 네.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고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철저하게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랭킹 차이도 많이 있고요. 주장의 대결인 만큼 주장 쪽에 힘이 실립니다. 아. 인천희 선수가 아. 움직였어요. 움직였네요. 저술은 어떤 의미냐면요. 언제든지 여기가 이제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어질 수가 없네요. 네. 여기를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젖힐 것 같아요. 젖혀서 몇 차 하면은 뭐 버릴 수도 있어요. 세력을 쌓게 되면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를 뒀습니다. 윤찬희 선수. 자. 일단 강동현 선수가 좋아하는 흐름이다라고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이 하변 중앙 쪽에 승부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는 이렇게 좀 적극적인 바둑을 둬야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 하변 쪽의 접전이 이바두의 승패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 바둑링크 3라운드 1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수고 캠텍 대 BJ프리텔 CU의 대결입니다. 이곳 시승보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펼쳐지고 있습니다. 3라운드 1경기입니다. 보수고 캠텍 대 BJ프리텔 CU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밀고 젖히니까 빈삼각으로 뒀어요. 네. 호거를 쳤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됐다고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동현 선수가 냉정한 빈삼각을 선택했는데요. 이쪽을 두고요. 이렇게 두고 한 점을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둬서 이 모양은 끊는 수 등이 있어서 탄력이 좀 좋아 보여요. 또 이 수가 지금 볼 수 있느냐.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되긴 할 것 같은데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덟. 아홉. 양쪽. 축인가요? 지금은. 일단 이거는 축이네요. 축이 되네요. 네. 나왔습니다. 강동현 선수 움직여 보는데요. 네. 여기 결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너무 단수 치고 싶어요. 이쪽으로. 또 이거 빨리 해놨어야 되나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하면은 백이 이쪽이 선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수가 안 들어요. 이제는 성격이 되지 않네요. 살아가는 수가 남고 있어요. 빨리 했어야 되네요. 이수. 그렇군요. 약간은 실수처럼 보여집니다. 안 한 수가. 윤찬이 선수가 좀 아끼다가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하는 것은 이제는 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당장 이제 수가 되는 모양이라서 물론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치고 백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이 맛이 나빠서 이쪽은 백이 분명히 손해입니다. 네. 하지만 급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네. 먼저 살짝 물어봤어야 되네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윤찬이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일로 두는 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백도 단수를 줄 수 있을까요? 이걸로 안 되는데요. 아, 이걸. 아, 이건 아니군요. 이렇게 되고. 때릴 때 단수 쳐서 일단 폐가 됩니다. 폐감 처음에 없겠죠? 네, 굉장히 큰 폐예요. 늘어야 되네요. 늘고, 입게 되고, 이쪽을 이제 버리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흑의 실리에도 좋아 보이는데요. 아, 근데 여기도 많이 망가져서. 원래 흑의 집이었거든요. 약간 늘어난 건데. 아, 이거 또 있겠네요. 여기서 윤찬이 선수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정도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는, 넘어가는 수는 지금 집으로도 너무 손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있어서 이 수가 또 남아 있어서 이건 확실히 당했어요. 지금은 안되더라도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세의 싸움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한 번 미는 수는 둘 수 있다는 얘기네요. 누려야 되고요. 있고,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는 흑이 약간 득을 봤고, 중앙 쪽은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공격은 이제 없어요. 결행했어요. 결행했어요. 네. 윤찬이 선수 역시 이렇게 둬야 돼요. 백도 다른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 강동윤 선수를 맞이해서 뭔가 주눌기 들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돼요. 강한 선수와 약한 선수의 경기에서 같이 맞받아 칠 때 그래도 변수가 많이 납니다. 안정적으로 두면 어디서 졌는지 모르게 밀려서 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기세의 충돌일 때는 좀 기세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거의 외기계의 수순일 것 같아요. 예상했던 그림대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하죠? 네,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동윤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표정이 보이고 있는데 윤찬희 선수가 굉장히 좀 체격이 좋아요. 네. 그에 반해 성격은 좀 수줍은 듯한 미소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끊어가죠. 끊어가죠.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줍어 하는데 바둑은 기세가 좋아요, 나는. 배짱 있는 기세죠. 이런 선수들이 기세를 타면 참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복이 있습니다. 뭔가 기세 탈 때는 아주 무서운데 꾸준하지 못한 것이 좀 단점이고요. 강동윤 선수는 역시 1624답게 언제나 꾸준합니다. 네, 또 주장인 만큼 승리를 이룰 때는 승리를 걷어줘야 되겠죠.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개막 전에 이 리그에 대한 예상을 했을 때요. 티브르도와 신한, 포스코 캠텍이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 세 팀으로 꼽혔어요. 초반에 지금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인정했던 실력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평가를 할 때 선수들의 현재 랭킹과 그리고 다른 선수 입장에서 그 선수에 대한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랭킹이 약간 떨어지지만 이 선수는 그래도 좀 강하다. 상대하기에 까까롭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으로 팀을 평가한 것 같은데요. 포스코 캠텍의 김성용 감독도 시즌은 기니까요. 좀 더 지켜봐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은 시작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초반입니다. BJ프리테이셔 팀은 이제 신생팀 한 판밖에 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베일에 가려 있어요. 아, 그냥 늘었고요. 역시 단수 치는 거는 안 되겠죠? 뭐 안 되잖아요. 지금 폐 때문에. 이 모양은 이제 폐감이 절대 폐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를 끊고 흙이 이제 때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건 뭐 너무 요소기. 지금 뭐 감당할 폐감은 없겠네요. 이 폐를 하려면은 정말 한 110짜리 폐감이 있어야 돼요. 언뜻 보기에는 백을 잡았으니까 흙이 기분 좋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뭐 집은 그래도 잘 차지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지만 백도 이제 뭐 부분 부분 짭짤한 집들이 있고요. 중앙이 어떨지가 모르겠습니다. 중앙 쪽이 오히려 좀 두텁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윤찬희 선수 아주 비범한 표정으로 반성을 연시하고 있습니다. 초유기는 세 번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이때 백이 꼬부를 했을 때는 역시 한 점을 제압하는 모양으로 잡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뭐 아무래도 좀 크게 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잡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모양은 조금 안 좋지만 실천적인 수가 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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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일선으로 잡았네요. 집은 흙이 많아 보입니다. 흙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역시 먼저 집 차지한 게 부담스럽거든요 보시면 이 돌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막상 빠져나가면 은근히 두텁다고 얘기하지만 공격당할 수도 있는 돌이에요 좀 두고두고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되는 돌들이긴 해요 이 집 하나로 100의 모든 집을 다 당해요 먼저 물어봅니다 글쎄요 그렇게 좋은 손짓이 약간 의문인데요 빨리 빈산감 결정해야 되겠죠 먹어야 되는데 이 돌이 옳지 않습니까? 좌변 손이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중앙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뭐 살 수 있어도 일단은 주도권을 흑기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윤찬희 선수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정말 배짱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윤찬희 선수 네 거의 뭐 마음대로 해봐라, 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잡을 수 있느냐 네 뭐 형상은 중앙으로 손이 갈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눈 감고 가기 좋았을 텐데 일단 생각이 다르죠 네 네 네 네, 선수를 잡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아마 이 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여길 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젖히는 수가 너무 보여요 받아주면은 이거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건 잡힐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모양은 여기를 둬야 하는데요 이쪽을 돌파를 당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머리가 아픈데요 이렇게 바꿔치기의 변화는 또 어떨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 좀 전에 그런 형태는 이제 여기가 베개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좀 나쁜 형태예요 약간은 뭐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윤찬이 선수 너무 세게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받아준 다음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받는수록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윤찬이 선수 일단 최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더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비웠네요 기우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를 이제 막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를 두면은 이건 잡아서 기분 나쁘다 흙은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너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 자리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끊고 이런 게 선수이기 때문에 밉는 것까지 선수예요 여기가 뛰기도 좀 그렇고요 이거는 단수 치고 끼우는 수도 있고 이 세력 때문에 좀 기분 나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강도균 선수 최강으로 지금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도균 선수가 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KB리그 역대 성적 두 선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 전적은 윤찬이 선수가 1승 했어요 그렇군요 강도균 선수는요 지금 통산 성적 보면 100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00승을 돌파했습니다 승률도 엄청나고요 특히 흑번 승률은 77%가 넘어요 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직 윤찬이 선수는 이제 막 시작인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상대 전적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윤찬이 선수는 3번이 굉장히 강하고요 강도균 선수는 100번이 약하네요 그러니까 윤찬이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잘 됐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겁이 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지금 승부 예측을 보면요 국가대표팀 55 대 45입니다 일단은 뭐 흑이 선실리 작전이고 그래도 100이 약간이라도 좀 흐름이 좋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00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뭔가 굉장히 좀 강력한 수법이 나오지 않으면 실리가 그래도 흑이 너무 많아요 네 되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은 유창혁 구단이 좋아하는 흑본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뭔가 공격하기에 좀 좋은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흑본이나 백본이나 다 싫은데요 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진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머리 아픈데요 아, 강동윤 선수가 한 번 더 밀었어요 먼저 결정 짓네요 네, 이 자리는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이쪽 끊는 수로 인해서 석점이 잡혀요 그런데 이 석점이 집으로도 크지만 이렇게 끊기는 약점이 있는 돌은 요석입니다 네, 받아야 되겠죠 네, 늘어야죠 이때 어떤 수 없습니까? 뭔가 강력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수를 쳐서 끼우는 수가 참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네 일단 뭐 수는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가능하다면 결정적이지 않나요? 워낙 큰데요? 네, 지키는 정도인데 먹이 치는 수가 있어서 이 수순대로라면 흑이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진행을 해야 될 건데 100 흑도 여기 두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됩니까? 먼저 부르군요 먹으면 이제 끊어서 여섯 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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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뛰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그럼 100 흑도 여기 한 방 한 번 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연결도 하면서 100의 차단도 노려보고 있는 자리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흑의 실력이 돋보이는 것 같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래도 100도 둘만 하다라는 계산을 네, 약간이라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100쪽이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기풍이나 이런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군면은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전, 공방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이원영 선수와 나연 선수의 3구 펼쳐지고 있는데 그 바둑도 지금 관심사죠 네, 그 바둑도 지금 난전이에요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판 다 난전이에요 네, 지금 나연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상변 쪽에 침입을 했나봐요 네 이쪽에서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흑의 지배 형태였었거든요 네, 한 칸에 띈 모양이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나연 선수가 막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타겟을 한 겁니다 네 아, 우리 나연 선수 끼워갔어요 굉장히 과감한 수를 두고 있어요 이건 지금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 여길 두면 이렇게 끊겠다는 얘기예요 네 나연 선수 생각은 지금 어차피 펴는 못하기 때문에 여길 두면 이 아래가 다 걸린 거 아니냐 위에도 지금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현영 선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타격이 없으면 괴로울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힘 있게, 박력 있게 끼우는 수를 나연 선수에 착점했습니다 원래 나연 선수 하면 저렇게 박력적인 기풍은 아닌데 근데 부드럽게 놓죠 네, 자신감 있는 거예요 지금 형태와 제가 네 이 싸움은 자기가 무조건 유리한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이현영 선수 두 판 다 한 판은 합여부터 시작된 중앙전이 승부가 되고요 반대 판은 상병부터 시작된 중앙전 승부초를 맞이했습니다 아, 윤찬희 선수가 이거 날짜로 도는데 나와서 끊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 양보를 했네요 밀고 그냥 말았습니다 네 밀고 말은 건 여기까지 선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좋네요 백이 두터워졌네요 네 여덟, 아홉 네 아, 한 번 더 네, 거기는 못 당하겠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 형태가 음 나중에 이제 이 수는 결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밧전자로 쬐는 수가 없으면 역시 이 모양이 아주 좋아요 네 집은 분명히 흙이 많지만 이쪽 모양이 좋은 만큼 뭐 백이 바둑이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중앙이 상당히 두텁게 정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선수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행 선수 또 답답한데요 지금 폐를 결행할 수 없다면 일단 양쪽이 차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폐감도 마땅한 폐감은 보이지 않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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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 선수가 이렇게 자신있게 지금 수승을 이어가는 모습도 참 보기 드문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받기 좋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승부를 내겠다 자신있다라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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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현 선수 아홉판 순간에 뛰었어요 일곱 일곱 어 폐 들어왔어요 폐를 합니다 이원영 선수 폐를 하네요 네, 그 폐 그 폐감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감이 어디일까요? 폐감도 이쪽에 폐감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 들여다보는 게요 네 네 좌상귀 쪽에 흙을 끊고자 하는 폐감이 있을 텐데요 네, 이쪽에 폐감이 있어서 여기는 받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큰데요 네 네 내리면 이런데 두면 혹도 받아 둬야 되겠죠? 네, 그 다음 폐감이 어디일까요? 넘어가는 이런 거는 참 작아 보이는데 어떤 폐감이 있는데 그냥 안 받아요 이 자리를 안 받네요 그만큼 중앙이 두텁다는 개선입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연 선수의 생각은 여기 폐감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이쪽이 흙이 때리고 또 때리면 전부 열거든요, 전체가 그리고 이쪽을 이제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 이 저치는 수로 인해서 폐 맛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쉬어가면 전체적으로 열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 다 포위가 되면서 뒤맛도 나쁜 곳이군요 네, 일단 판단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변 쪽 침착하게 두 칸을 벌려둡니다 이 정도 계산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30초 역시 약간이라도 백이 두터운 바둑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제는 중앙에 한 수도 보강이 필요해요 끊어진 수가 있는 두 판 다 백이 재미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로 한 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요 강동현 선수도 씌워가는 것이 아니라 2선 쪽으로 미끄러져서 흑한 점을 추궁하네요 네 지금 이쪽에 돌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시에 두 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대국장에서는 세 판이 벌어지면서 아주 긴박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돌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작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나연 선수와 이혼영 선수의 바둑은 큰 접전은 일단락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모양을 결정하면서 집으로 가는 또 긴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동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바둑 지금 베개 한 칸을 뜨면서 뚫고 나온 장면이거든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금은 흑이 좀 엷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엷은 형태입니다 나연 선수 참 실리에 민감한 수를 뒀어요 짭짤합니다 하나하KS 하나하반쪽 눈목자로 실리를 차지합니다 4 30초 하나 둘 셋 넷 나연 선수 느낌은요 계산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로 집을 만들면 내가 좋다 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이창호 선수 하면 이창호 선수가 완전한 수를 두면 계산서 나왔다. 봐도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나연 선수 그리고 또 박영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두면 정말 계산서 끝난 것 같아요. 계산에 있어서 만큼 그 누구한테도 드시지 않죠. 그리고 나연 선수가 손길도 빠릅니다. 일반 기사들에 비해서도 훨씬 그런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보통은 어느 정도 모양이 정해졌을 때 계산을 잘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나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정해졌을 때 이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모양은 몇 집 정도. 몇 집 정도에서 자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강도민 선수가 한 칸을 뛰니까 여기를 뒀어요. 이것도 재미있는 수죠. 이쪽 모양이 좀 얇다는 얘기입니다. 열분 모양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 여기도 백특도 좀 얇지 않습니까? 나연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결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됐어요. 네. BGF 리테이셔의 주장 강동윤 선수와 포스코 캠텍 윤찬희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는 지금 사지명자인데요. 만약에 사지명자가 주장을 잡아주면 그거는 팀 승리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 거겠죠. 지금 강동윤 선수가 중앙 쪽으로 오면서 흙의 모양을 묶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은 여기에 백집이 좀 생겼기 때문에 집은 서로 어울린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흙이 좀 얇은 것이 단점입니다. 어디를 둬 거죠. 붙였어요. 아홉하는 순간 지금 마지막 초기였습니다. 막상 여기 둘 듯이 하는 동안 재미있게 갖다 놨습니다. 윤찬희 선수 좀 급한 듯 착점을 했는데요. 강동윤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60대 40이네요.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강동윤 선수가 꽤 우세라고 봐야 되고요. 상변 전투가 승부라고 하지만 역시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나연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결 역시 나연 선수가 55%로 앞섭니다. 두 판 다 이제 백이 우세한데 나연 선수와 이원영 선수는 그래도 55대 45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좀 멀어올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원영 선수가 괜찮았지만 형세는 백이 좋다라는 표현을 보면 나연 선수가 역시 형세 판단이 뒷받침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눈이 좋다라는 뜻이네요. 지금 두 팀 다 한 판씩은 지금 유리하다라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윤찬이 선수가 지켰습니다. 가장 안정적이죠. 윤찬이 선수도 바둑이 좀 흐름이 나쁘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초읽기는 강덕윤 선수 4번 남겨놓고 있고요. 윤찬이 선수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 있습니다. 보통 초읽기를 보면 누가 좋은지 그리고 선수들이 바둑 부는 모습에 봐도 약간 형세를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여유가 좀 묻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강덕윤 선수가 붙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저수는 뭔가 돌을 잡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쪽 두 점을 압박해서 좀 전체적으로 두텁게 만들고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우세한 만큼 두텁게 그냥 모양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 좋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돌도 아직은 완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고수일수록 잘하는 것이 정리하는 거예요. 형세가 유리했을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금 강덕윤 선수가 젖히면 일로 붙여서 단수를 치고요. 치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좀 괴롭지 않습니까? 겨우 두 집 내고 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먼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을 젖혀야지 붙이는 수를 안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보통 이런 들여다보는 수는 아까운 자리예요. 끼우는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을 없애서 아까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어야죠. 상대를 두텁게 해주지만 우변 쪽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윤찬인 선수가 먼저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습니다. 두 기사가 바둑뚜는 자세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네요. 마치 정지 화면을 보는 듯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부액이 뭔지 여기를 한 번 젖힙니다. 이 음에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차단이 되면 너무 커지네요. 이런 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저런 수를 둘 수 있습니다. 우변을 지킨 만큼 중앙에서의 대가는 따를 것 같습니다. 강동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국하면서 약간의 감정 표현을 좀 합니다. 제스처가 있는데 윤찬인 선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격을 들여다보면서 전체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우변은 먼저 결정지어 주질 않네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뺐습니다. 네. 네. 지금의 흐름이라면 강동윤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좀 두텁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네. 지금 CU팀의 검토실이네요. 백대현 감독과 김승준 구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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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승부는 한창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3단계 1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BGF 리테이시우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입니다.